안녕하세요 장난감재입니다. 저의 고문상패울 싱가슨 안녕하십니다 오늘만의 호문은요 바로 자 디즈니 헬라이스 펫 버전 미니 피규어들이 되겠습니다. 뒤에는 탑 피규어 어벤져스 고나르드와 여러친구 미키 미니마우스 소네요 더쏘 플로토 에리얼 인어공주 뒤에는 머리 큰 아이언맨도 있고요 여기에는 신데렐라 백설공주 뒤에는 헬크도 있네요 여기는 우울트론도 있고요 여기는 스페베리다 여기는 라푼젤 벨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엽고 안중먹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원작으로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미국하고 일본이 정말 대단하죠 앞에 있는 피규어는 땡기는데 뒤에 있는 눈 커다란 머리 커다란 피규어는 별로 안 땡기네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